안녕하세요 베테랑 신입사원 스파이시 황입니다 출근 전에 핫소스로 잠을 깨줍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보트 파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만에 차려입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맨 앞에 거를 꺼내줍니다 괜찮네요 그냥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괜찮죠? BLT 음료수로 입가심하고 출근해줍시다 나와야 할 타이밍인데 출근 전에 새벽 공기를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은 장이 좋겠죠? 오늘은 이 차를 타고 출근을 하려 합니다 는 장난이고 빨리 지하철이나 타러 갑시다 날씨가 좋길래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제 한정거장 남았습니다 10분 정도 평소보다 늦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꿀팁 알려드리겠습니다 겁나 띕니다 이런 장면 전환 자주 보이길래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도 지각 안에서 뛴 보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바쁘게 일하는 모습입니다 트레이더라면 APM 300은 기본입니다 마우스도 빠른 척합니다 드디어 퇴근하고 보트를 타러 가줍니다 이제부터 홍콩식 회식 브이로그 진지하게 갑니다 선착장에서 보트를 기다립니다 보트가 도착했습니다 이거죠? 보트 타고 막 출발했습니다 와우 이거 타고 밥 먹으러 간답니다 멀리 멀리 다 같이 앞뒤로 갈게 바펠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헷 Zealand listening Peel 인스타GAZNER 인스타 감성으로 한 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빨 찰칵 헨 흳 얼쑥 간전하게 과일도 먹어줬습니다 슬슬 해가 지는 하지만 데요 섬이고요 juicy freshman 곁 cáp 심시 gle니 Weiter 좋은 타이밍이네요 섬이고요 오우 밝은지 도착했죠? 와 해파리 엄청 크네요 와우 생선이죠 질었죠 갑자기 선풍기 갬성이 돋았습니다 조재를 쪼개어 먹었습니다 찍으려 하는데 돌아가세요 이번엔 어깨 힘 팍 주고 찍었습니다 랍스타 초점을 맞추는 중입니다 전복도 푸짐합니다 아 배불러 배 터질 뻔했습니다 이제 슬슬 가줍니다 분위기가 좋아서 찍어봤습니다 저희 회사 사람들이고요 배가 부르니 배를 타고 오게 해줍니다 야경도 나쁘지 않네요 어라 배 밑에 이런 침대가 있었네요 편하네 더워서 6초만에 나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친구들이네요 몽개에 심센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사장세기 저보고 노래한 곡 부탁하네요 트레이더는 뜻밖의 상황도 잘 대처해야 합니다 오케이, 디스 이즈 코리안 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랑을 했다 아 배불러 다 만들었다 제가 파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어라 고양이네 어라 고양이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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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